뚝딱뚝딱뚝딱이 재미있는 이야기 슬슬히 끄딱끄딱 이야기 속으로 장소로 고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성진병 추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말불의 사람 탓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꾸며한 건 왕호재요 보기의 두 집은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일고요 언젠가 덕떼이라 화개장터 사세요 꿀 사세요 꿀 사세요 오늘은 뭘 살까나 굴비를 살까나 아따 굴비가 허벌라게 맛있단게 생선을 살까나 생선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럼 누가 많이 주나 누가 많이 주나 저불어 나는 허벌라게 많이 저불어 그럼 다 주마 억수로 가져가이소 다 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자 그럼 싹스를 내야지 싹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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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가줘 이 하나뿐이가 아따 완전 당을 부러우네 완전 크신 게 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세요 여여여 사과 사이소 내처럼 예쁜 사과 사이소 그럼 사과맛 좀 볼까 어디 어디 이게 맛있나 어디 에헤 이거 이거는 좀 별른데 이거 이거 에이 이것도 별루다 아니 안 사도 못 구멍 가면 우연워 아저씨 꿀 꿀 사세요 꿀 사세요 꿀 꿀이에요 달콤한 꿀 꿀? 아니 저걸 그냥 어떻게 뺐지 가만 보자 아! 그래! 야! 어이 깜짝이야 야! 너 여기서 꿀을 팔면 사또한테 잡혀가 어? 네? 왜요? 사또가 꿀을 엄청 싫어하는데 꿀을 절대 팔지 못하게 했거든 어 어 그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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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라 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꿀을 몰래 갖다 버려줄게 자 대신 쉿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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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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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일을 뻔했다 어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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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들은 잘 하고 있느냐 아휴 예 사또 가만 내가 꿀을 좀 사고 싶은데 꿀 파는 장사꾼은 안 왔느냐 아휴 저기 저기 저짝이 어 그래 자 꿀 좀 파시게 사또님이 꿀을 엄청 싫어하셔서 꿀을 팔면 잡아간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가 꿀을 엄청 억수로 허벌나게 좋아하는디 어휴 뭐야 내가 죽은 거야 이런 거짓말쟁이 아따 참말로 뚝딱이도 당해버렸네 당해버렸어 완산이 거식이 되어버렸어 거식이 되어버렸어 거식이 되어버렸어 네 멍멍아 너 이제부터 꿀을 많이 먹고 꿀강아지가 되는 거야? 꿀? 꿀꿀 꿀꿀 아니 꿀떼지가 아니라 꿀강아지 자 일단 꿀을 먹어 많이 먹어 어서 먹어 꿀을 먹었으니까 이제 곧 꿀똥을 두게 될 거야 뭐 딱 한 번뿐이겠지만 꿀똥? 응 어? 똥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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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눕지 말고 기다려 기다려 자자자 다시 장터로 빨리 꾹꾹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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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생선생선 아 생선생선 오늘은 또 뭘 잘까 하나 꿀비꿀비꿀비 꿀비꿀비 꿀비암팔아 헐벌락이 꿀비암팔아 헐벌락이 꿀비암팔아 생선생선 탈락 아이고 사과 맛있겠다 아 좀 한 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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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꿀똥 누눈 꿀강아지 사세요 뭐? 강아지가 꿀똥을 누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참 아니에요 자 보실래요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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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방아지 그리치자 자아 지이 진짜 꿀똥을 누눈다고? 아이고 시고 있어 아이고 자자자자 두어어어 진짜 꿀똥이네 어디 어디 따로 따로 정말 정말 꿀이야 꿀 멋있쑤 꿀방아지만 있으면 매일매일 공짜로 꿀이 먹을 수 있어요 매일요 매일 매일 좋아 그 꿀떡누누 강아지 내가 삼아 아이고 이거 이거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아저씨가 저번에 나 도와줬으니까 뭐 비싸게 팔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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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강아지야 똥 잘 놀아 아차 오우 그래 어디가 내 꿀강아지 그러면 오늘은 꿀장수가 나왔나 어 사또가 꿀을 좋아하니까 이 꿀강아지를 백냥에 팔아야겠다 사또 사또 제게 꿀떡누는 꿀강아지가 있습니다 사실래요 뭐 강아지가 꿀떡을 넣는다고 예예 그러면 입시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몽 몽 몽 몽 몽 야야야 그냥 누워 빨리 누워 자 자 여기 누워 누워 빨리 누워 예 사또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래 그래 그렇지 너라너라너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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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 여기 또 있어 몽 몽 몽 몽 더러운 개똥을 이런 괘씨몸 금방 꿀떡을 넣었었는데 이게 아닌데 이것이 아무거나 꺼 company 다시누 다시누 이번에 사또한테 쥐 좀 알았지 사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놔놔 놓아 자자자 사또 꿀나옵니다 꿀꿀꿀꿀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내 머리에 똥 쌌어 이게 아닌데야 이게 분명 아닌데 꿀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비여봐라 뭐하고있노 이 거짓말쟁이를 당장 잡아 다 도불어 다 도불어 진짜 꿀방아지 다 도불어 다 도불어 살려주시지 아따 참말라 이번에는 그 짝이 완전히 당해버렸네 완전히 거시기 대어불었노 너무 억수로 쌤특입니다 인자 착하게 사서 억심쟁이가 결국 벌을 받게 되었네요 잘있어 잘있어 꿀방아지요 멍 멍 멍 오늘은 우리 모두 꿀강아지처럼 멍 멍 멍 시작 멍 멍 멍 21세기 생명의 땅 청양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모여라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두근대며 기다렸지 설레며 기다렸지 하심찬 박수와 함성 콩콩콩콩콩콩콩콩 안녕 짝꿍쿠키 다리 다리 깨끼깨끼 수수깨끼 깽이 멋진 부왕관 마리오란 마리오 잘생기란 나잘란 더잘란 성의의 용사 펑개맨 펑개걸 태국행이 뚝딱이란 아빠랑 소중한 친구들 친구들 오늘 즐거워나요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 사랑해요 멋진 고개 멋진 고개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안녕 소중한 친구들 사랑해 행복해 우린 여기 항상 그대로 있을게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어줘 함께 있어줘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